마지막 꼭 들려드리고 바로 로이킴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. 저는 팝송 한 곡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찌질한 노래인데요. 사랑이 뭐 다 찌질할 수도 있죠. 새벽 5시 19분까지 여자친구가 안 들어와서 전전긍긍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. 리알투앤 노래인데요. 먼데이 모닝 519이라는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리알투앤 노래입니다. 리알투앤 노래입니다. 리알투앤 노래에 Sti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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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